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기쁘고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유언복음 20장 11절로 16절을 보문으로 하여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가운데 살던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처음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안식의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매와 함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돌이 굴려졌고 무덤 안은 예수님의 실제는 사라졌고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와 7절을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원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먼저 울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체가 어딘지 찾아볼 생각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저도 깨닫지도 못하고 도대체 시체가 어디 갔지 고기를 갸뚱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비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들여다보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절대 절망에 처했던 그녀에게 절대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곳 귀신에 들려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나타나면 미친 여자라고 침을 뱉고 돈을 던지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멸시천을 받던 그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본 8장 2절은 설명합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고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마리아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주님은에 감사해서 나같이 멸시천 대 받고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던 사랑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던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 병원을 고쳐주시고 귀지를 쫓아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너무너무 주님은에 감사합니다 네 한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가신 곳 어딘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러는 골고다에 십자가 달릴 때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것을 지켰습니다 영목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이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기 목숨 바쳐 섬기고 받들어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빌리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유일한 기쁨이요 희망이고 삶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나 큰 충격과 절망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없이 난 이제 어떻게 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날 이렇게 새사를 만들어주시고 올 요일까지 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난 어떻게 사나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사라져버렸으니 너무나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절망적인 상앞에서 슬피 웁니다 이 절망은 우리의 죄로 인하에서 우리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이하고 방탄하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됩니다 너무나 너무나 그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절망 깊은 밤에서 그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니까 어디를 보아도 절망뿐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삶은 살기 어렵고 영세수상인은 가게 문을 열어도 전혀 매출도 없고 하루하루 한숨만 쉬며 살아왔던 나날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확진자가 날마다 10만 명이 넘어가고 또 금리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또 전쟁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휴벌력값도 오르고 어찌를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이 깊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큰 문제 어려움이 나오고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깊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멈춰서 오면 안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길어도 따뜻한 봄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죽었던 것과 같은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밤이 있지만 절망의 밤이 지나가고 나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밤을 통과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새벽이 희망의 새벽이 축복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울며 절망 가운데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연자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와서 물으십니다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무덤 옆에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어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언제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자직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 손을 놓고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주님 물으십니다 어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냐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2사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에서 노연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절망이 너무 깊어서 문제에 가려서 내게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슬픔과 절망이 그녀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오셔서 여자의 어째에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눈에 가려져서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머무리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문제를 반드시 너는 이기고 승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에 대해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레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다시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그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눈이 희망의 눈으로 떠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생길에 절망의 길에 처해 있는 우리를 찾아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정신 차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나를 욕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욕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다 아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일생을 은혜가운데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사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외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고 많은 사랑하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절망에 처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를 때 마리아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보니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보니아라는 말은 나의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부활의 신 예수님 이 같은 뜻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크고 위대하시며 영원히 존경받으실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갈 내 주님 이렇게 그녀는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은 가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절망을 처한다는 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계적인 보험전자 청국가신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빌리그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들랑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하대학교 총장했던 김알람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말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영원을 돌립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슬픔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눈물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는 절망의 처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직인들 사명을 담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절망에 처해서 와서 우리를 도워라 와서 우리를 도워라 손짓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만 혼자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잘되는 것을 끝나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들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난진도 철거면 천에 가서 일주일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서울 하루 날에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이 있는 곳을 제가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원동 버스 정점에서 내려서 한 30분 걸어 들어가면 그 난진도 철거면 천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호롱불이 있고 우물을 파서 먹는데 우물은 오염된 물입니다 거기 철거면 천에 그 작은 교회에 성들이 와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정리가 돼서 성남으로 이주가 됐습니다만 그때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975년도의 얘기인데 얼마 전에 서울역 쪽방천에 가 보니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사는 저분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다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저들을 돌보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처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림당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몸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죄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200만 다만의 가족들을 죄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3만 5천 탈복자 가족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많은 작곡을 한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작곡가 가이벨은 어릴 때 시력을 잃고 사랑하는 외동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 하나를 양육하며 살았는데 참 희원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사회가 나가서 일하던 제철회사가 폭발 사고가 나서 사회와 함께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한평생 주님을 잘 섬겼고 자기 딸도 주님을 잘 섬겼고 사회도 주님을 잘 섬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 작곡가가 있는데 찰스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작곡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뭘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큰 슬픔이 다가왔는지 내가 어찌 아빠를 모르겠다고 울면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얘기할 때 이 찰스 오스틴 마일즈가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식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나 홀로 동산에 나왔네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있을 때 내게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네 그가 나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우리 거기 머물면 하는 그 기쁨 아무도 알지 못한다네 나 홀리 나 홀로 절망의 동산에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그 위로해 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저어주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국적을 붙인 것이 찬호가 442장인데 바로 눈물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절망 가운데였습니까? 어떠한 고통 가운데였습니까?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만나서 참 기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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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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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